아산시 초사동 일대 권립이 추진되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에 대해 인근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제 아산시청에서 열린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아산과 천안, 예산, 홍성 등 4개 시군 주민 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, 경찰병원 설립 필요성과 이용 의향에 대해 각각 92.5%와 94.5%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병원 분원은 55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오는 2028년 말 개원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.